아침에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사과는 다양한 섬유질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많은 효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사과의 주요 효능과 효과 몇 가지입니다. 소화 개선 사과에는 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천연 설탕과 섬유질의 조합은 혈당을 안정시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면역력 강화 사과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감기와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사과에는 식이 섬유와 폴리펜올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 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폴리펜올류는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 건강 개선 사과를 심는 과정에서 치아에 자연스럽게 마찰이 발생하며 이는 치아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치아를 강화시키는 미네랄인 칼슘과 인도 함유되어 있어 치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관리 사과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유명하며 식이 섬유와 물, 함유량이 높아 포만감을 유지시켜주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이를 통해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기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여부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과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여 더욱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